노래 좋고 동강할미꽃 빨강할미꽃 보라할미꽃 흰색할미꽃 한상할미꽃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동강할미꽃을 주문했더니 하루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깐 내가 더 키우는게 더 예뻐요. 여기 포트에 이렇게 담아서 주문한거 요게 몇개이냐면요 요게 12개인데요. 보통 하나에 6천원 8천원 그렇습니다. 엄청 비쌌죠. 요거를 나는 2천개 3천개씩 내가 해놓은건데요. 주문도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요게 오늘 작업한겁니다. 나는 요렇게 내가 작업을 한답니다.